빈챈의 단무지 해주세요 단무지라는 노래가 어딨어 빈챈 단무지 빈챈 단무지? 뭐야? 그냥 씹는 소리 아니야? 단무지를 존네 씹고 있는 이병준씨의 아 님들 제 사례인가요? 앗 뜨거 핫도그에요? 저는 스윙스에요 핫도그가 아니고 스윙스 이번에 빈챈 신곡나온거 아세요? 네 빈챈 단무지 한번 불러볼게요 들리세요 여러분들? 아니요 들리시죠 비트 여러분들 이번에 빈챈 단무지 노래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이번에 빈챈 단무지 노래 굉장히 좋게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쇼미더머니 나갔으면 솔직하게 제가 예선 탈락이에요 무슨말인지 알아요 유남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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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챈 단무지 완벽하게 커버하고 구독자 100만명 찍을께 오케이 유남쌤?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바로 렛츠기릿 해볼께요 오케이 유남쌤? 갑니다 이거봐 이거봐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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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coronavirus 다무지를 처박는 핫도그의 모습 습 노잼 깨줘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아는 핫도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